랑카이의 구석 랑카이 구석에 있습니다. 정문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큰 랑카이 농장이 있구요. 랑카이, 말레이시아는 5위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주변, 페낭이나 이 근처에서 가장 큰 랑카이 농장이라고 합니다.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랑카이가 공기가 좋지만 여긴 공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집에다가 랑이 있으면 공기청정기로도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크네요. 종류도 다량하고 이 근처에서 일찍 합니다. 랑카이, 랑카이, 미니스쿠, 다윗랑 랑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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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카이 랑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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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카이 하늘 사러 오신 분들 종류가 많아서 가장 크고 중간지점에서 찍는 겁니다. 제대로 잘 보려면 30분에서 1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. 사진도 찍고 최소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네요. 공기가 너무 좋아요. 사진도 찍고 최소 1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. 이제 사러 가십니다. 연안에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연안을 사기도 하네요. 동남아 사람도 연안을 좋아합니다. 사진도 찍고 최소 1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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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도 찍고 최소 2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. 사진도 찍고 최소 1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. 나 casa 22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